우리가 원하는 건 매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더 기다려 볼게요. 옳지. 이게 교육이에요. 훈련이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설치현 행동학수의사입니다. 항상 저는 조회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포기했지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 정말 진정한 보호자라면 꼭 해야 되는 교육.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세 번째. 영어로는 매직매트. 제가 또 이것도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마법의 양탄자.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강아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네 번째. 기다려 교육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전 단계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되게 쉽고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보시면 트레이닝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제가 이상한 걸 들고 있죠? 이걸 매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사실 좀 미끄러지지 않으면 더 좋은데 집에 있는 방석이나 아니면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매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법의 양탄자 교육은 우리 사람 어린아이들의 애착 인형을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조카가 있는데 우리 조카 이름이 로아예요. 로아가 아직도 토끼 인형을 4살이 넘어가는데도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토끼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강아지들도 이렇게 애착 인형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 애착 매트를 만들어주면 조금 불안한 환경에 가더라도 이걸 깔아주면 이 위에서 조금 더 불안이 낮아진 상태로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오늘의 도우미견. 우리 웰시코기계의 미견. 미스터 코리아. 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초비를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초비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지금 벌써 뭔가 하는 줄 알고 되게 재밌어하죠? 교육은 진짜 간단합니다. 우선은 매트를 바닥에 깔아요.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돼. 다 내가 잘하는 모습만 나오고 싶지 않아. 애들이 잘 못하다가도 잘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잘하면 그건 신이죠. 자, 초. 터그하는 줄 아는데? 갑자기 터그 교육으로 변하나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제가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매트로 쓸 걸 그냥 바닥에 깔고요. 이 위에다 이 트리트를 그냥 줍니다. 계속 떨어뜨려요. 계속. 계속.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를 이 위에다 올려놓고요. 다 먹은 것 같으면 밖으로 해서 이걸 회수하세요. 이 1단계의 포인트는 이 매트를 정말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펴지기만 하면 이 위에 계속 노조크 매트처럼 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선 이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 바닥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 회수돼야 돼요. 그리고 회수됐을 때는 안 나오죠. 그러면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또 필 거고요. 아, 벌써부터 지금 찾고 있어요. 이 과정을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작고 칼로리가 낮은 그런 간식을 사용해야겠죠. 바로 트리트 좋습니다. 해주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밖으로 빼주고 회수합니다. 더 명확하게 매트와 트랫이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장소를 좀 이동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촬영이니까 똑같은 장소에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매트를 꺼내서 바닥에 까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매트로 달려오겠죠. 그건 뭐냐? 매트에 좋은 감정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해요. 뭔가 이거 지금 뭐 명령어, 신호 이런 거 시키지 않아도 돼요. 이제 살짝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도 올라오죠? 그러면 바로 칭찬합니다. 이거를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잠깐 위치를 바꿔서 이거는 지금 저희는 한 공간에서 하고 있지만 거실에서도 하고 방에서도 하고 현관에서도 하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교육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애착 매트 마법의 양탄자는 바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한 소중한 물체가 돼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봤을 때 초비는 이 매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뭐죠? 이 위에서 간식을 먹는 게 진짜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 매트가 펴졌을 때 이 위로 올라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제 2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피자마자 바로 트리트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 볼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이나 두 발이 올라왔을 때 칭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부터 또 잘 봐주세요. 매트를 펴주고요. 네, 애들이 이제 벌써 좋아서 바로 올라와요. 옳지! 지금 두 발이 올라와 있죠? 옳지! 우리 칭찬 단어는 항상 옳지! 리더십 프로그램 1편 꼭 확인하세요. 옳지! 네 발 올랐으니까 옳지! 옳지! 하고 이제 분위기 환기 한번 해볼게요. 바깥에다 던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위로 올라오는지 볼게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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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올라와 있을 때는 계속 옳지를 얘기하면서 줄 겁니다. 옳지! 저도 타이밍이 틀릴 때가 있어요. 보시면서 욕하지 마세요. 옳지! 그리고 또 분위기 환기! 볼게요. 자기 스스로 올라오는지 옳지! 옳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살짝! 자꾸 제 앞에 서니까 약간 바꿔서 자기가 생각하게 한번 기다려 볼게요. 힌트도 좀 주고 걔들도 생각을 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옳지! 또 기다리면 아마 갈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자. 옳지! 너무 신기해. 딱 이 타이밍에 옳지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옳지! 이때 못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자가 이거는 만약에 이 단계를 잘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1단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멀리 있어 볼게요.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애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운동이 아니면 무시하세요. 옳지!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칭찬하세요. 처음에는 쉽게 쉽게 옳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못하면 누구 젊어? 가르치는 선생님 젊어. 선생님은 쉽게 할 수 있게 가르쳐줘야지 진짜 선생님입니다. 옳지! 지금은 완벽하게 안 했어요. 제가 더 기다려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매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더 기다려 볼게요. 옳지! 옳지! 이게 교육이에요. 훈련이 아니라 또 기다려 볼게요. 저는 이제는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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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에서 손만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초비가 이제 손을 보고 있잖아요. 초비는 우리가 로딩을 그때 안 했었고 아직 1단계를 완벽하게 못 했는데 머리는 좋으니까 눈치로 교육은 잘 받는 거예요. 1단계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옳지! 옳지! 이제 어떻게 해 볼 거냐? 만약에 이게 잘 됐으면 제가 이걸 다른 위치에다 옮겨도 이제는 매트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전 반대쪽에 가 있을 거예요. 잘 못할 땐 약간의 힌트를 줘도 괜찮아요. 너무 실패만 계속하게 하면 강아지들도 조금 지루해할 수 있거든요. 약간 제가 힌트 이렇게만 줘볼게요. 옳지! 쉽게 쉽게 우리가 원하는 걸 차근차근히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방향만 바꿔도 애들이 옳지! 이렇게 가르치는데 금방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인내심만 가지면 이렇게 잘 못할 때는 너무 여기서 성공시켜야겠다는 강박을 갖지 마시고 장소를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옳지! 올라와 있을 땐 연습적으로 줘도 돼요. 옳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조금 옳지! 근데 지금 약간씩 질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5분씩 하루에 2번에서 3번 옳지! 아까 못했던 부분 다시 해봅시다. 옳지! 갑자기 땅 냄새를 맡는다거나 딴 짓을 한다거나 그러면 옳지! 조금 질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지! 아까 못했던 곳인데 잠깐 분위기 환기 딴 데서 하고 오니까 잘하죠?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잘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습관이 된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잘하다 못하지? 여러분들 다 그래요. 한 번 잘한다고 계속 잘하지 않아요. 계속 연습해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옳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마법의 양탄자를 깔아줬을 때 옳지! 10번 중에 8번 하는 거를 목표로 삼으시고 계속 교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교육은 하나의 사전 교육이고요. 우리가 마법의 양탄자가 잘 되면 강아지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다려 교육! 우리가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해볼 건데 그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훨씬 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매트에 올라가라는 신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기다리는 교육을 할 건데요. 그 교육은 리더십 프로그램 4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세상에는 약간 멍청형이다. 그래서 초비보다 이 교육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또 위치를 좀 바꿔보고 세상 그래 내 강아지 보고 멍청형이라고 하면 안 돼. 착한 세상이 보고 시키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멍청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은 원래 1단계에서 옳지 할 필요 없어요. 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매트를 해서 올라오는 순간 이제 옳지를 하면 됩니다. 기다려 볼 거예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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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밖에다 던지고 또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서로 오는지 옳지! 천재형이었나? 가끔 흥분하면 이래요. 또 기다려 볼게요. 세상! 자, 이거 옮겨놓고 세상! 옳지! 너무 잘한다. 세상! 멍청형 발동 기다려만 시켜놨거든요. 세상, 여기 세상! 여기 오늘은 세상에는 배우기 싫대요. 네, 이럴 땐 억지로 하지 맙시다.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꾸준히 꾸준히 해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한테 이해 시켜주는 거 우리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리 와. 너 옆에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또 있어 보이잖아. 조작. 자, 매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 에이, 가라! 가! 가! 하하하하하 자막 늑 분 히 아 적 af